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모든 영광을 삼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그 신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밤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여서 사랑 무한하시니 부러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하하시며 고파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천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악의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앞에 힘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물려 전사처럼 성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로 찬성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흔히 없게 하소서 주의 그 신 부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국까지 이르러 그 신 사랑 강력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통해한 마음으로 나온 삶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 뒤 젖은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해게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뜻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저희들은 내 생각과 내 뜻만을 고집하며 살았습니다 고날 눈앞에 두시고도 병자들 만져주신 주님의 손길처럼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예수님처럼 진실하지 못했으며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사순열 기간에 드리는 우리의 해결을 받으시고 모든 죄를 용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듭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애하였으니 넌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미래한 자든 그대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대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에 그대 그대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지지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여호와의 인자신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찬송할 지로다 아멘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있게 영광 영광 아멘 아멘 피난처 되시며 참으로 고마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름다운 봄날을 허락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 이곳 예배대항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연약하고 지친 영혼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하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신령한 음성을 듣고 받아들이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한량 없으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언제나 아쉬움 속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편안함 속에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죄악에서 살았습니다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며 보이기 힘써야 될 사순절 아직도 가시지 않은 재난으로 거리두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갈구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일일이 기억하시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을 얼었던 땅과 움츠렸던 모든 생물들 새로운 봄을 맞듯이 저희들 마음에 봄 비춰지기를 원하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진정되어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보내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님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며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주님 이 민족의 꿈과 비전을 현실로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깨달아 행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민족이 되게 없어서 피폐하고 어두웠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땅에 말씀의 씨앗을 뿌린 수많은 믿음의 분들 그 승계의 피로 세워진 이 나라 잊지 않게 하시고 복음 가운데 든든히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초심으로 돌아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순수한 신앙의 길 가게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 은혜한 은혁을 더하셔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나라 안팎의 많은 어려움을 지혜롭게 해결하게 하옵시며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늘나라의 산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눈께 성도님들 가장마다 여러 어려움과 기도해야 할 소망이 있을 줄 압니다 어려움 가운데 저희들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며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며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온 천지가 주의 은혜와 축복 속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만 자녀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믿음이 성장되도록 말씀으로 지키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영의 양식 걸러지 않고 배고픔 없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니에 서신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 선보하여 그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속 깊이 자리잡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캄보디아의 복음을 전하기 하여 파송된 우리 성교사님 매일매일 사안 가운데 온 가족이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체난 예배 땅에서의 예배와 속해의 만남의 교제는 다소 어렵지만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곳이 예배의 처소임에 또 다른 교제의 방법으로 서로 위로하고 주님의 은혜로 하루빨리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여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신용을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언제나 계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롱할 양심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혜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범 3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학성경 145쪽입니다 요한범 3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요한범 3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말며마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오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전인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삶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한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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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 불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야두고 가고 험한 산으로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주가 가는 천국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내주오 나는 달려가있소 주가 가는 천국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버리길 바라오 주가 가는 천국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버리길 바라오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버리길 바라오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버리길 바라오 나를 사랑하겠소 세상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버리길 바라오 나를 버리길 바라오 나를 버리길 바라오 나를 버리길 바라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 요한범 3장 16절 본문으로 하면서 사소한이라는 그런 제목을 달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범 3장 16절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구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그래서 작은 보금서 이런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입니다 마틴 루터도 보금서 중에 있는 보금이다 보금서 중에서 가장 핵심을 담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을 정도입니다 정말 요한범 3장 16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말씀이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간 곳마다 세상이 바뀌어졌고 이 말씀이 들어간 사람마다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엊그제 이쪽 월드비전 인천 책임자가 바뀌었다고 인사 겸 또 지난해 우리가 교회 창립 기념사업으로 아프리카에 염소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거의 마무리 되어서 보고할 겸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참 은혜로운 얘기를 몇 가지 들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염소를 보내는 나라가 아프리카 르완다 아닙니까 이 르완다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게 내전이죠 저희도 잠깐 소개한 일이지만 한 40여 년 동안 1959년부터 한 40여 년 동안 다수파 피지배계층인 후투족과 소수파 지배계층인 투치족 사이에서 일어났던 종족 간의 갈등 그 소리가 르완다 사태 이렇게까지 부르는데 40년 동안 끔찍한 학살과 질병 기하 이런 것 때문에 수백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이나 수백만 명 특히 1994년 4월 6일 하비아 리마나 대통령이 암살된 이후에 그때부터 시작돼서 100일 만에 80만 명이 죽어가는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특정 민족에 대한 말살을 추진했다 그런 점에서 특별히 르완다 집단 학살 르완다 제노사이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규모나 잔혹성에 있어서 우리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최악의 인종 학살 이렇게 불려진 게 르완다 사태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이 두 종족 투치와 후투족 두 종족 사이의 화해를 이룬다고 하는 것 사실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경험한 우리와 북한 또 식민 지배와 피 지배자로 있었던 일본과 우리나라 이 둘 사이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도 절실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르완다 그 정도의 분쟁을 겪었다면 화해 안 난 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데 그 올리비전 본부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르완다에서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가해자인 후투족이 피해자인 투치족에게 자기들의 죄악을 시인하며 사죄하였고 그 사죄의 표시로 그들에게 가해한 사람들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몸으로 그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종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화해 두 종족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고 화해를 이루게 된 원동력이 무엇이냐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란 겁니다 르완다의 종교 상황을 보면 이 아프리카 이슬람이 굉장히 강한데 이 나라는 이슬람이 2%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가 개신교 아니면 카돌릭 기독교의 복음으로 완전히 복음화가 되어졌습니다 새롭게 취임했는데 그분이 이제 조명한 장론인 이분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이분이 건국대학교 생명과학 특성학과 교수이면서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를 공동으로 설립해서 활동해온 벤처 기업인이기도 합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에이즈학회 회장으로 전 세계 에이즈 퇴치운동 앞장선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공개 채용 과정을 통해서 올드비전 회장의 선임이 되어졌는데 왜 그것에 지원하게 되느냐 이유가 자기가 후원을 받아 이제까지 여기까지 이른 사람이래요 내가 후원을 받아 이 정도 자리에 이르렀는데 언젠가 나도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에서 올드비전을 맡기로 지원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이번에 어린 시절 서울에 한 성결교회를 다녔는데 부모님이 북에서 내려온 실양민이랍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이 실양민 부부인 부모님 너무 딱해 보였던지 세이브 더 칠드론이라는 구호단체가 있는데 그 구호단체와 연결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네브레스카주 세인트폴의 작은 마을에 사는 에드나 넬슨이라고 한 분이 후원자가 되었는데 그분이 조명한 장로님 아기 때부터 옷과 분유를 보내주었고 그리고 커가면서 매달 15달러와 사랑이 담긴 편지를 자그마치 45년 동안이나 보내줬다는 겁니다 45년 동안 그런데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늘 똑같았다는 거예요 God loves you Trust his love I pray for you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의 사랑을 믿어라 나는 널 위해서 기도한다 바로 이 말씀이 가난한 가정의 어린아이가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게 하는 단단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분에게 또 하나의 별명이 있는데 꼴찌 박사입니다 몇 년 전에 자기가 꼴찌 박사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기도 했는데 그분 고백합니다 내 머리로 박사가 된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실제로 고등학교 때까지 반에서 꼴찌였대요 그래도 노력은 한 사람이어서 하루 동안 하루 8시간을 공부했어도 머리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맨날 꼴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도 그 당시 인기가 없어서 미달이었던 권국대학 미생물학과 겨우 들어가게 되었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미국 유학길을 가게 되었는데 대학원에 들어갔지만은 학점을 제대로 따지 못해서 중도 퇴학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답니다 그럴 때 애리조나 대학의 스털링 교수가 너 내 밑에 와서 공부한다면 받아주겠다 그래서 겨우 그 교수 밑에 가서 공부하게 되었는데 그 애리조나 대학에서 뜻하지 않게 에이지에 대한 연구와 공부를 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그 애리조나 대학에서 미생물, 면역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을 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부러워하는 하버드대학 케네디 스쿨을 졸업하고 MIT 경영대학원 블록체인 최고 경영자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권국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아시아 대표 에이즈 전문가가 되어서 활동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나는 광야의 풀한 포기와 같았다 그때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으면 가능할 수 없었던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오늘의 내가 되게 하였다 여러분 역시 그 복음 요한범 3장 16절의 복음이 조명한 장르의 인생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요한범 3장 16절의 복음이 광야의 풀 한 포기와 같았던 그를 세계의 우측 속에 할 수 있었고 에이즈라는 병으로 죽어가는 삶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는 우인이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공부에서는 꼴찌였지만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박사로 교사로 설 수 있었다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범 3장 16절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8절이나 되었는데 이 8절 가운데서도 당연히 핵심이 된 구절이 16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설교하고 싶고 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요한범 3장 16절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이 요한범 3장 16절만 강조하고 거기서 끝난 데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부원받고 예수 믿고 은혜받고 예수 믿고 축복받고 거기에서 끝입니다 더 가야 되는데 더 가질 못해요 오늘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범 3장 16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위에 계속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어진 말씀들을 보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8절은 그를 믿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를 믿지 않는 자가 될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정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정제라고 한 말 헬라원으로 크리노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불리하다 나누다 이런 뜻인데 더 나아가서 고르다 선택하다 결정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빛을 선택할 것인지 어둠을 선택할 것인지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 21절에서는 진리를 따르는 자 역시 대조적으로 얘기하면서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 결단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특별히 주목하려고 한 말이 2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 이렇게 우리 성경에 되어져 있는데 여기 악이라고 한 악으로 번역된 단어 헬라원으로 파울루스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찮은 사소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잡았는데 이 사소한 여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이어져야 됩니다 사소한 그 자체로 의미는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 사소한 것 하찮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소하다고 한 것입니다 탐험가 가운데 바비 리치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드럼통을 타고서 나야가라 폭포 위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모험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준비했는지 그 높은 폭포에서 아래로 떨어졌는데 몸에 상처 하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이로운 기록을 세운 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동네에서 길을 걷다가 길바닥에 버려진 오렌지 껍질을 밟고 미끄러져서 다리가 부러졌다는 겁니다 나야가 폭포에서 떨어지는 그 큰일을 행한 사람인데 기록을 세운 사람인데 길바닥에 길바닥에 오렌지 껍질 그 하차는 그것을 밟았다가 다리가 풀어진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한 알프산을 올랐던 한 세계적인 산악인은 그 높은 산도 올라갔던 사람인데 자기 집 담장을 넘다가 다리를 헛디려 역시 다리가 풀어졌다고 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사소한 것에 대한 부주의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한다는 뉴스를 종종 듣는데 이 추락한 원인이 뭐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중대한 설계상의 문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예측 못한 엄청난 대기 변동이 있었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경우를 추락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어떤 경우가 많이 있냐 못 하나가 빠져 있었다든지 아니면 비행기가 새 한 마리에 부딪혔다든지 아니면 정비사나 기장의 작은 부주의 그것 때문에 비행기가 추락하는 이런 일이 대부분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도 이런 사소한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연관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애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의 명물을 팔았지 않습니까 아주 사소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역사를 바꾸어 났습니다 모세의 사소한 의분 요세배 형들의 사소한 질투 삼손이 길가에서 우연히 만난 사자를 찢어 죽인 일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역사를 바꾸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겨자씨하고 누룩 가장 작은 것의 상징 아닙니까 누룩은 거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큰 일들을 만들어갈 생명력 성장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소자 작은 자 한 사람도 소홀히 함이 없이 대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미국 어느 의과대학에서 공부하던 가난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가 공부하던 의학 교과서 몇 권을 가지고 헌책방으로 갔습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팔려고 했지만 별로 값을 쳐주지 않아서 팔질 못했습니다 한나절이 지나서 좀 도시에서 벗어난 교회에 교회에 어느 조용한 농가를 찾아갔습니다 한 부인이 가사 일을 하다가 이 학생을 맞이합니다 학생이 그 부인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자기가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프니까 빵과 우유 좀 있으면 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인이 안으로 돌아가서 잠시 후에 빵과 우유를 마련한 학생에게 주었습니다 이 학생이 그것을 다 먹고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대신 책으로 음식값을 지불하겠다 그럽니다 그럴 때 이 부인이 내가 지금 호의를 베푼 것이니까 값을 지를 필요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부인의 집과 집 주소 또 이름을 적고 감사하다 인사를 한 다음에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 몇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 의과대학 병원에서 중환 수술을 마친 부인이 퇴원한 날이 되었을 때 부인과 그의 딸이 있는 병실에 한 장의 청구서가 배달되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그 청구서에 적힌 병원 치료 비용을 확인하였을 때 거기에는 돈의 액수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간단한 글귀가 적혀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빵과 우유 한 잔으로 병원의 비용이 다 계산되었습니다 딸이 어떻게 된 건가 확인해 봤더니 어머니를 수술한 담당 의사가 바로 몇 년 전 자기 찾아왔을 때 어머니가 그에게 빵과 우유를 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한 것입니다 사소한 호의 친절이 매우 아름답고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이런 사소한 호의와 친절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경우가 있지만 그렇다 해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나온 세월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사소한 일 사소한 말 한 마디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밤을 지새운 적 없습니까 어느 정도 기도와 찬송 말씀으로 이뤄놓은 마음의 평정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다 깨어져 버린 일 없습니까 사소한 일 때문에 하루 종일 분노와 격한 감정 속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했던 때 못했던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소한 말 한 마디가 한 사람의 일생 완전히 그릇된 길로 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때 설교하면서 이야기했었죠 똑같이 도시와 시골에서 미사를 돕던 소년 똑같이 성전의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은 신부로부터 랭크 물러가서 다시는 재단 앞에 나오지 말라 꾸중을 듣습니다 이 신부의 한 마디가 유고어의 공산주의 지도자 티토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또 한 신부는 그런 실수를 했는데도 넌 앞으로 훌륭한 신부가 되겠구나 한 마디 했는데 그 한 마디가 유명한 대주교 홀튼 시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사소한 일에 대한 논쟁이 나라의 역사를 바꿔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제국이 망하고 소련 공산주의 국가가 등장한 대강에는 타락하고 부패한 러시아 정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러시아 제국에서 교회의 영향력 굉장히 컸었는데 러시아 제국 말기 러시아 정교회의 사제들 논쟁으로 논쟁으로 나를 채웠습니다 근데 그 논쟁의 주제라고 하는 것이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사제들이 이 스토를 찾는데 이 색깔을 뭘로 할 거냐 이걸로 이거에 대한 논쟁으로 나를 세웁니다 반을 위해 천사들 몇 명이나 올라설 수 있을까 이것 갖고 또 논쟁합니다 역사자들은 사제들의 그 사소한 논쟁이 교회의 타락을 가져왔고 결국 러시아 제국의 멸망을 가져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역사에도 보면 그 비슷한 이야기들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강단에 빨강색이나 파란색 천을 깔았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는 이 강단 천의 색깔을 빨강으로 할 거냐 파란으로 할 거냐 이것 때문에 편이 갈려서 아예 나라가 교회가 두 쪽이 됐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는 우리 교회 지금 피아노 강단 위에 있지 않습니까 위에 놀 거냐 아래에 놀 거냐 이것 때문에 또 의견이 갈려서 교회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종종 이런 사사한 것 때문에 큰 소리가 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주방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주방 같은 경우 여러 팀이 사용합니다 주일 중식을 담당하는 팀이 있고 또 노인대학을 담당하는 팀이 있고 무료급식을 담당하는 팀이 있고 가끔가다 또 교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주방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냉장고 안에 있는 고춧가루라든지 소금이라든지 양념 이거 누가 썼냐 왜 허락당 받고 썼냐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런 소리가 들려와요 큰 소리가 났다는 소리 이 강단 장시를 하는 데 있어서 또 내 스타일과 다르다 그래서 다투기도 합니다 나몰래 다른 멤버들이 모임을 가졌다고 해서 해장이라고 해서 톡장이라고 해서 또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무기로 내세운 것이 그만두겠다고 한 겁니다 나 다 그만두겠다 심지어는 교회 떠나겠다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사소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보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경중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믿음의 사람이오 지혜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소한 것의 중요성을 알고 사소한 일이라도 사소한 일이라도 실천하도록 십서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않기 5분 일찍 오기 매일 10분 동안 기도하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종식 읽고 묵상하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느냐 안하느냐 굉장히 다릅니다 가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사소하게 보이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하지 마라 공부해라 이런 말 쉽게 하지 않기 쉽게 화를 내지 않기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기 가정에서 하찮은 일처럼 보이지만 실천할 때 가정이 달라집니다 사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 남 이야기 하지 않기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실하게 일하기 꼴 보기 싫은 사람 웃으면서 대하기 톡 쏴주고 싶을 때 말하지 않기 사람을 학벌과 생긴 것과 재산의 융우 사회적 신분 등으로 차별하지 않기 작은 일들이니만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실천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달라질까 여러분 우리가 하찮게 보기 쉬운 것들입니다 쉽게 쉽게 생각하고 행동하기 쉬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소한 것들로 보이지만 그런 것들이 내 삶을 지탱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자신들 내가 하찮은 인생이라고 하여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성경이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훌륭한 조건들 갖추었기 때문에 주님께 쓰임 받았던 건 아닙니다 삿개호 키가 작다고 한 핸디캡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신학성경 첫 번째 성경이 마태복음인데 그 마태를 기록한 마태 그 당시로 말하면 탕관오리였던 세리 출신이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과거가 대단히 복잡하여 남편을 다섯 번이나 바꾸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리여드던 베드로 그가 좋은 출신 성문의 사람이었습니까 갈리 바다에서 어릴 때부터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사람 원래 학문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 하찮은 인생들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내미는 손을 붙잡았을 때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복음으로 뒤집어 엎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비록 하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자기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주님의 사람 특별한 삶입니다 세상적으로는 하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엄청난 가능성이 있고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미외 어느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교회를 가다가 골목길에서 놀고 있는 콜릭의 어린아이 네 명을 보고 그들을 잘 설득해서 교회로 전도했습니다 정말 사랑을 다해 매질마했다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 이 아이들에게 심겨진 믿음 겨다시 하늘 만큼 아주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삼십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의 생일날을 맞이하여 네 통의 전보를 받게 됩니다 삼십여 년 전 콜릭이었던 그 아이들이 장성하여 어른이 되어 선생님의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 전보를 보낸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선교사가 되어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미국의 미국 연방은행의 총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 백악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람 바로 백악관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31대 대통령이었던 허버트 클라크 후보대통령 우리에게 후보댐으로 잘 알려져 있죠 미국의 경제공황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후보댐을 통하여서 새롭게 나라를 일으켜 세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사소한 일이라고 하여 소홀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금방은 차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20년 동안 지속되어진다면 그 차이는 엄청날 것입니다 힘들게 사는 사람을 위해서 큰 돈을 낳을 수 없어도 단 5천 원 만 원이라도 낳을 수 있다면 그 나눔이 그 사람의 정신 인격이 되어진다면 그런 사람 나중에 큰 돈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소한 일 세상적으로 볼 때는 사소한 일이지만 그것의 중요함을 알고 그 사소한 일에도 조심하며 최선을 다하며 계속 주어진 인생 하나님 앞에 세상적으로 보는 보잘것 없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삶으로 살아가는 건성도를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부족한 삶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작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작은 일이라도 하찮은 일이라도 사소한 일이라도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한 가운데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맡기리라 주님의 칭찬을 음성을 듣는 온교의 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하여 싸움라이다 아멘 287장 9천송 205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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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n 찬송하시며 193장 찬송하시며 탭 207장 193장 찬송하시며 참가하시며 주님 소중하시며 찬송하시며 내치 주님 태어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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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부른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님 앞에 영과 진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살됩니다 교회에 나와서든 가정에서든 마음을 다하고 정성함을 다하여 드린 우리의 예배 기뻐 흠양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드리는 우리의 예물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둔 이 물질 속에는 중요한 우리의 헌신 또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 생후위에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물질 축복하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증거되게 하시고 더 많은 삶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데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 이룬 밭으로 간절히 추건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주님 평화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새가족 소개합니다 양춘자 권사님이 이은연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잠깐 일어서실까요? 네 우리 환영한 노래 함께 부릅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경제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는데 2주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는 그렇게 큰 시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좀 완화되어야만 다른 모임들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대를 했었는데 여러분 뉴스 들으신 것처럼 더 숫자가 늘어나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런 예배도 지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19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 화요일에 우리 어린이집에서 복을 들었는데 우리 어린이집에 나온 학생 원아 그 원아가 우리 가까운 게 유치부를 나갔는데 그 유치부에서 확진자 하나 아이가 왔다 한 거예요 아버지가 확진돼서 그 아이도 확진됐다는데 그래서 우리 그 아이도 검사를 받아야 되고 원아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음 날 음성으로 결과가 나왔고 아마 그 교회에 25명 유치부가 모였는데 더 이상 확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확진자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교회에서도 준비하고 여러분도 조심하면 그렇게 염려하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그만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 교회에 오시면서도 철저히 지켜주시고 또 가정에서도 최대한 조심하여서 우리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다섯 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순절 전체 기간 특별기도회에 갔지는 못하고 부활절 앞둔 두 주간 특별기도회를 갔습니다 22일부터 두 주간 여지는데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사순절 40일 탄소금 시 기억하시고 사순절 특별히 의미 있게 보낸 일에 또 적극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방 이번 주에도 계속되어집니다 빠진 과정이 없도록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 우리 교회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세 주 동안 모집을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정말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지역사회에 좋은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 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학생들이 선발이 더지고 그래서 좋은 일꾼들 세워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안내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예배 마친 다음에 바로 기획위원회 모입니다 장학생 참석하시고요 이상미 집사님 가정 이사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조연단 권사님 모친 김용문 권사님 장모님 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인하셔서 6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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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를 행하신 죽게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은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그 기쁨을 어디에 우리 주 높이세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가마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고백하며 그나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로 택한 반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길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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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